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국악과 과일의 고장, 그리고 네파란 세이버의 주 무대죠. 충청부터 영동군에 왔습니다. 영동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레인보우 영동입니다. 무지개의 각 색깔마다 영동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 특산품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도시 곳곳을 무지개 빛깔로 장식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색깔이라 할 수 있는 보라색이 와인을 뜻한다는데요. 일조량이 좋아 포도당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곳저곳이 포도 조형물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주력이 포도와 와인이긴 한데요. 사실 군의 심볼 마크는 감과 감꽃 모양이긴 해요. 그런데 영동은 과일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난개 박연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악축제도 열리고 국악체험 마을도 있고요. 마스코트 캐릭터도 악기를 들고 있는 우리 소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픈 역사죠. 미군이 양민 악사를 벌였던 노근리도 이곳 영동에 있습니다. 그럼 만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파란 세이버는 1998년부터 3년간 대원시아의 청소년지 영챔프에 연주되었던 만화입니다. 구름을 벗어난 날처럼을 그려냈던 만화장인 박흥용 작가의 작품으로 자출족, 즉 자전거를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서와도 같은 만화로 꼽힙니다. 발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자전거를 소재로 한 유일한 만화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전거 경주와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신체 묘사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작품의 무대는 1970년대 일제강점기 최고의 조선인 스타였던 안창남과 언복동 그 언복동이 아직 회자되던 시기에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영동을 무대로 중국요리집 아들 최대한이 안창남처럼 비행기를 몰겠다는 꿈을 품었다가 서울에서 전학 온 여학생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에 꽂히면서 졸지에 자전거의 길을 들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내라고 때 쓰는 모습은 덤이군요. 이름도 몰라 색색이라 부르던 비행기의 조종관 대신 자전거 핸들을 쥐고 다니기 시작한 주인공 최대한 대안인은 이윽고 타고난 체격, 승부욕에 더해 남다르게 부어오른 간덩이까지 갖추어서 여러모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이클부 가입 여부를 걸고 사이클부 선생과 벌인 시합에서 동네 거즈를 치워 죽이는 사고를 내면서 그만 자기 손으로 아스는 생명의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작품은 이렇게 자전거 시합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소년의 성장은 물론 생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과 성찰을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주제의 의식은 박흥용이라고 하는 만화가를 장르적 특성에 얽매이지 않는 작가주의 만화가도 분류하게 하는데요. 특히 이 네파란 세이버는 그와 같은 성찰의 도구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인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다닙니다. 작가는 이런 인물들의 행동원리와 더불어 시대상에 빚어낸 온갖 어른의 사정들을 촘촘히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파란 세이버는 소년소녀들의 성장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리얼리즘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